여기 78페이지 학생들이요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현재 진행형 학교 신문을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어디에서요? 도서관에서요 그 다음 트데이 메뉴는 비빔밥이네요 오늘의 메뉴 소유격 주요라 그랬죠 이거 어디에요? 구내식당이네요 카페테리안 히트스 싱스 앤 토프 테이블스 그것은 갖고 있어요 싱크대와 커다란 테이블 어디에요? 쿠킹 클래스 요리실습실이네요 요리실습실 그렇죠 It's open from 8am to 5pm from A to B A에서 B까지 8시에서 5시 동안 문 열려있네요 어디에요?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 학생들이 요리를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요리실습실이 되겠죠 Students are playing soccer Against the teacher 선생님에 대항하여 선생님에 대항하여 플레잉사컬 축구경기를 하고 있네요 플레잉필드 축구운동장이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Is different from your school? Be different from 하면은 뭐뭐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외워두시고 Are you tired? 이거 피곤하니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너 피곤하니? 이게 타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이므로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 사무라고 주로 매칭이 되죠 주어가 살아내기 때문에 tired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Do you like my school? 우리 학교 마음에 들어 Does 주인 have a brother? 주인이 남자 형제 갖고 있니? 자 유니까 두고 주인이니까 더 세죠 이런 차이점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미나에서 making a school video 미나는 학교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해석 주의하시고 The students are winning 학생들이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 현재 진행형이죠 I'm doing my homework 나는 뭐 하는 중이에요? 숙제하는 중이에요 역시 현재 진행형 자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Today we are having a talent show 우리는요 are having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에요 이런 말이죠 talent show가 뭐예요? 장기 자랑이잖아요 우리는 장기 자랑을 하는 중이에요 At the show 그 쇼에서 전체사이 주의하시고 유나에서 댄스의 유나가 춤을 추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really good 정말 멋져요 자 really라는 부사는 굿이라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정말 멋져요 좋아요 means this is playing the guitar 자 플레이가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악기명 앞에 더 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플레이 더 기타 민지 and 태준 are 자 이 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복수동사로 아가 왔죠 singing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we are having fun 우리는 재미를 가지고 있네요 have fun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는 말이니까 we are having 현재 진행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넘어가서 I'm doing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하고 있는 중에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되도록이 아니라 그대로 다 쓰고 지금 말이 너무 빠르니까요 멈췄다가 쓰고 멈췄다가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do my homework do once homework 가 숙제를 하다라는 말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죠 she is having lunch 그녀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have 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현재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가지는 중이다 이런 소요 소요 라는 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못 쓰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지다의 경우에는 이거 안되고요 먹다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 가능합니다 John's watching TV John이 TV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they are winning the game 게임을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넘어가서 미나 is sitting next to me 미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그죠 she i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호 is sitting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he is talking with friends 친구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람 is sitting behind me 내 뒤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she is doing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이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equently 제가